이제는 아예 산업 전반에서 권리감독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은데 산업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네, 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편해지는 점이 상당히 많겠죠 지금 지켜야 될 룰들이 엄청나게 작업수탁 이외에 이용자 보호 쪽에 있어서 지켜야 될 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으니까 이건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겠지만 이게 사실 정책이고 규제라는 것은 어차피 중화가 되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화가 된 규제책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그냥 규제책이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애초에 있지도 않았다 중화국 분산 이런 표현보다도 애초에 그냥 규제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온 거고 규제가 있지도 않았다 생긴 거다 그렇죠, 근데 그나마도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금융위금감원에 새로운 조직들이 생겨서 이런 조직들이 앞으로도 아마 이용자 보호법을 더 강화하는 쪽보다도 이걸 산업적으로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지 고민이 될 거고요 특히 금융가산회사과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용자 보호법 관련돼서 모니터링하고 이런 이용자 보호 쪽도 있겠지만 아마 제 2단계 입법을 준비해야 될 주체도 될 것이다 궁금한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앞에서 저희가 법 얘기를 하다가 조금 기관 얘기 잠깐 앞에서 했던 거 추가적으로 하자면 최근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직원들로 하여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정도는 거래하는 걸 허용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굉장히 좀 이건 전향적인 소식인 것 같습니다 좋은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후배분들은 가상자산을 규제적인 측면에서 보시는 분이 많아요? 아니면 산업진흥 측면에서 보는 분이 많아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 질문 하려고 지금 1시간 반을 빌드가 보냈어요 근데 보면 젊은 친구들은 되게 수용적이에요 아 그래요? 되게 액티브하게 투자를 하고 싶은 혹은 들여다보는 분들이 많습니까? 일단 금융위금감원은 저 있을 때부터 담당자는 가상자산 투자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걸 잡기가 너무 쉽습니다 금융정보 거래의 동의서를 받아서 코인 거래소의 법인 계좌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만 보면 바로 이제 골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한 적이 없고 투자를 하는 건 옆에서 지켜봤죠 지갑 만드는 거, 이전하는 거, 거래하는 거 어떻게 움직이는지 옆에서 지켜보기도 했고 민간인 분들이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렇죠 테라노나 사태에서 미국의 애플과 테슬라를 추종한다는 앵커 프로토콜인가요? 미로 프로토콜 이런 거는 사고가 하도 심하게 나와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들어가서 가입 직전까지 가고 해보지 못하고 이런 좀 아쉬움이 있었죠 많이 아쉬우셨겠는데 많이 아쉽더라고요 가입하고 들어간 거랑 진짜 밖에서 보는 거 완전 다르니까 다르죠 설명서만 보는 웹페이지로 구현되어 있었는데 상당히 아쉽죠 근데 해봐야죠 당연히 해야지 이게 뭔지 알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다시 본부장님 질문으로 돌아가서 여기도 호의적이냐 아니냐는 세대간이 갈립니다 그 안에서도요? 네 그 안에서 좀 젊은 친구들은 어 가산산 이거는 이게 무슨 그 이상한 게 아니고 그냥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자산 거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지갑 간 거래나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 시스템들이 결국은 금융 전반에 퍼질 테니 이거를 가산을 통해서 뭔가 좀 실험하고 싶기도 하고 토큰 증권 아시잖아요? 토큰 증권도 어차피 블록체인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갑이나 금융회사 앱에 토큰 증권이 들어올 날이 있을 거예요 거의 가산산으로 들어오고 조각도 좀 들어오고 또 다른 세상이 이제 유통이라는 게 열일 텐데 이걸 해보고 싶죠 해보고 싶기 때문에 젊은 세대는 그러하고 조금 나이 트는 세대는 우리가 알고 있던 증권이 아닌데 주식이 아닌데 이걸 왜 투자하지? 아침에 일이었던 게 저녁에 열이 될 수도 있고 아침에 열이었던 게 저녁에 일이 될 수 있는 너무 위험한 자산 아닌가? 크리프토 카지노론이 아직도 있군요 이게 만약에 금융상품하고 결합돼서 뭔가 좀 금융시장을 흔들고 위험을 전시시키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들이 있는 거죠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금융감독원의 국과, 위원회 과의 젊은 분들이 상당수 포진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대를 좀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바스프 얘기 많이 했고 이용자 보호법 얘기도 했는데 하나만 더 관련해서 확인차 여쭤보자면 이거 좋은 거 같긴 한데요 바스프의 임의적인 입출금 제한이 어려워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거 같고요 투자자들은 좋은 거 같아요 엄청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임의적으로 입출금을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건데 입출금에는 예치금하고 가상자산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상자산을 팔아서 현금으로 줘 혹은 가상자산 지갑에서 빼서 가상자산 지갑으로 줘 라고 요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불응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적으로 다 달아나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법원 수사기관, 국세청, 금융당국에서 요청한 경우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이렇게 명백하게 못 내주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 내줘라 그럼 거꾸로 동결할 수 있는 사유도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동결할 수 있는 사유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일단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는 그러니까 기관이나 나라가 아니고 바스프 사업자, 일반 민간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돈을 안 주는 거를 못 하게 한다 그렇죠 그런 게 사전에 예전에 몇 번 있었으니까 특히 해외 거래소가 진짜 그런 일이 많았고 안 주면 막 빌어야 되고 제발 주세요 이런 일은 이제 못 하게 된다 그렇죠. 만약에 이미 출고하게 되면 검찰, 경찰, 고발하고 이런... 또 불공정 거래 관련된 이야기도 좀 있긴 한데 잠깐만 어차피 저희가 하나씩 짚어 나간 측면에서 2번 장피를 보면요 여기서 불공정 거래를 못 하게 하겠다 한 게 이번에 이용자 보호법의 굉장히 큰 축인 거 같습니다 그렇죠 불공정 거래라는 게 크게 볼 수도 있고 되게 좁혀서 볼 수도 있는 되게 아리까리한 이야기인데 이번 코인마켓에서 얘기하는 불공정 거래는 뭔가요? 제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아마 가장 좋을 거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미공개 정보거든요 이제 어떤 생태계의 다른 토큰 생태계와의 어떤 결합이 있거나 토큰들이 지난번에 보시면 되겠지만 클레이튼 합병을 하고 빈시아라 만들어지고 하는 것들이 있고 다른 토큰이 많이 있겠죠 이런 거를 미리 알았어요 제가 직원이에요 미리 알았어요 사서 뭔가 이제 정보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걸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직원들도 해소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생태계가 갑자기 여러 가지로 확장이 되고 하는 정보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미리 또 토큰을 대형 구매해놨어요 근데 그런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건데 코인마켓에서는 당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지 않아야 되는 걸로 그런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코인마켓에서는 좀 차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관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서약서도 받고 이렇게 되면 내부적으로 벌칙도 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경고를 일단 해야죠 경고를 하고 이런 거가 있으면 지금 이용약 복부에서 형사적 처벌도 가능하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 미공개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회사 직원만 있는 게 아니고 대주도 있고 관계사도 있고 거래소에서 알았어요 미공개 정보로 그래서 냈다 이제 오늘 저녁에 다 팔았어요 상표가 됐어요 그러면 조사해서 만약에 지각한 거래가 있었거나 매도 행위가 대량으로 일어났다 그러면 불러야죠 어떻게 파셨습니까? 진짜 바빠지겠는데요 저희 업체들이나 미디어가 문제가 아니고 안에서 무지하게 바빠지겠네요 바빠지겠죠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이 경제방송을 모니터하는 팀도 제가 감독원에 또 따로 있는 걸로 또 제가 아는 정도로 굉장히 시장을 디테일하게 보는 곳이 감독원인데 가상자산까지 들여다보겠다 그러면 집에 못 가시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가상자산 조사고 신선한 거죠 그러시구나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불공정 거래라고 해서 쟤네는 뻔히 아는데 사고 팔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텔레그램 보면 미리 알고 있다는 누가 봐도 정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지목해도 그 자들이 처벌받지 못하고 특히 이제 법원까지 가더라도 무혐의 처분 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모니터링이 확실히 되겠다 확실히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래서 지갑 추적 시스템도 지금 한참 막 개발을 하고 있었던 거고 키사하고 붙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스캔하고 하는 방식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가 시세조정 시세조정 중요한 겁니다 A라는 코인이 만원이에요 이거를 사고 싶어요 만 백원에다가 백만 주를 막 갖다 이제 들이붓는 거죠 내려올 것처럼 위에다가 매도를 막 걸어놨으니까 일반 투자가들이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어차피 매도할 사람이 많다고 해서 밑으로 파는 거죠 줄줄 파는 거 있죠 밑에서 이런 거나 혹은 최소의 거래량이 뭐 한 백주밖에 없던 게 이제 저하고 본부장이로 짜고 거래 상황인 것처럼 막 하는 거예요 서로 막 내놓으면 제가 사고 제가 산 걸 다시 내놓고 본부장에 또 사고 자전거래하는 거죠 자전거래하고 갑자기 코인에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가격을 쪼쪼쪼쪼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살 사람들이 이야 이 코인에 뭔가 호재가 있나 보다 막 올라가면 팔고 둘이 이제 파는 거죠 거기서 많이 보던 건데요 그렇죠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웃을 일이 아닌데 이슈가 생긴 게 뭐냐면 뭡니까 마켓메이킹 그러니까 그 해외에서 이 가격이 아닌데 막 올라요 그럼 뭔가 좀 유동성을 공급해져서 좀 떨어뜨리고 해외에서 보다 훨씬 높아요 국내 가격이 좀 낮고 그러면 좀 사져서 좀 올리기도 하고 이런 거 MM들이 한국 마켓에 많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 조성해주고 유동성 공급해주고 하던 것들이 이제는 여기 들어갑니다 조종으로 포함이 됩니까? 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유럽도 그렇고 증시도 MM이 인가된 MM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은 국내법상 허용된 MM 업체나 MM 하는 분들 뭐 금융 업종이겠죠 이런 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MM을 시세 조종으로 포함하면 유동성 다 그냥 날리는 건데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게 김치 프리엄 이런 게 좀 더 벌어질 수도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업관에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되면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그래서 이걸 좀 없애달라 지금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죠 그러면 MM에 대한 거에 대한 계정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움직임이 없는 거고 네 그건 좀 빨리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업건에서 지금 좀 이거는 MM이 좋다고 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건 좀 필요하다 산업군에서 트레이딩되는 기반 자체가 그렇죠 이거는 외국의 모든 거래 상황에 있는 것들이 우리한테 없으면 문제 상황이 될 수 있다 네 빼달라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3대 불공정 나머지가 부정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마치 뭐가 있을 것처럼 공시 부정행이요? 공시 같은데 우리 뭐 뭘 할 거예요 허위공시군요 허위공시죠 그런 거 많이 봤죠 일종의 뻥칸데 그렇죠 뻥카 잡는 게 세 번째 이거 세 개는 근데 사실 증권 시장에 있는 건데 있는 거죠 디테일이 조금씩 다르네요 그리고 이거를 잡아가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증권은 사실 다 신명계자잖아요 그러니까 잡기가 쉬웠죠 이거는 지금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게 해외에서도 막 들어오고 구글 계정인걸요 어떻게 잡습니까 그렇죠 해외에서도 막 들어오고 이러는 거를 아마 그 당국도 엄청 고생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들이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막아낸 데 막아내면서도 어떻게 시장을 보호할 것이냐 이게 사실 쟁점이 되겠군요 좀 아쉬워요 좀 아쉽긴 아쉽습니다 저 제 개인적인 의견도 좀 아쉽고요 뭔가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뭔가 좀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얘기 나오는 동시에는 그런 유동성 문제도 있고 최근에는 아까 중간에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거래 지원과 거래 지원 종료 상장과 상장 폐지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 상장 폐지 대량 폐지 루머가 좀 한 번 돌았었어요 저도 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상장 폐지 루머가 돌게 된 거는 지금 상장 지원 관련해서 모험 기준이 나왔잖아요 모험 기준의 내용들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여기에 해당되면 상장 폐지가 되겠다 왜냐하면 3개월마다 지금 심사를 해서 상장 유지 여부를 판단하라고 했고 처음은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6개월 6333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6333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위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좀 적어왔는데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 부분에서 보면 가상 재산의 중요사항을 미공시했다든지 발행 주체, 운영 주체의 지갑 정보가 불투명하다든지 가상 재산 관련된 중요사항 설명자료가 미흡하다든지 온라인 매체의 감시 수단이 부재한다든지 가상 재산 지갑 정산원장이 원인 불명의 치유되지 않는 보안서가 발생했다든지 자기 발행 코인이든 다크 코인이든 이런 것들은 발행 발생이 되게 되면 편행 법귤 위반에 발생이 되게 되면 상장 폐지를 하겠다고 하니 이거에 맞춰서 뭔가 토큰들을 쭉 자기들이 곤란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거는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당연히 상장 폐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돌았던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럼 찌라시대로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제가 박사 얘기를 들어보면 시작부터 그럴 리는 없다라고 못 받고 시작을 하긴 하던데 공지사항에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거를 시작하자마자 이런 규정에 의해서 6개월 만에 뭘 할 수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는 좀 떨어내긴 떨어내겠죠 다는 아니더라도 모범사례를 또 만들어내겠죠 그렇죠 안 그럴 수는 없고요 다는 아니겠지만 소위 말하는 찌라시에 도는 토큰을 저도 봤는데 그게 다 될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다 되면 안 되겠죠 그거는 투자자들 피해도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궁금한 건 그거입니다 실제로 상장과 폐지 요거에 대한 기준이 우리는 지금도 모르지만 앞으로는 내부적이지만 바뀌어서 적용된다는 것인지 좀 더 강화된다는 것인지 혹은 추가적으로 상장되는 게 어려워진다는 것인지 그런 측면이거든요 근데 그 제가 알기로는 요번에 상장 규정 모범사례를 만들면서 그 닥산에 있는 적어도 4대고래서 5대고래서 확인하는데 그 때문에 이거를 같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규정의 수준을 계속 올려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현행 최근에 이제 상장되는 거에 기준도 사실 현 이제 법 적용되는 기준에 맞춰서 상장을 적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계속 그 수준을 올려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이거 되지도 않은 걸 갖다가 수준 올렸다가 3개월 만에 퇴출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으려면 이제 이 그레이스 피리어드 동안에 자기들 수준도 높여와서 이게 우리가 높여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거래소 다 우리가 합의해서 요걸로 하면 됩니다 한 거기 때문에 어느 거래소인가가 뭐 이거 보면 늘 택도 없는 것들을 집어넣어서 뭔가 갑자기 그 거래소에 있는 코인들이 뭐 퇴출됐는데 하는 거는 크게 일어날 것 같지 않았어요 그게 아마 닥스가 오늘 얘기하는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히려 닥사 쪽에서는 퇴출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쪽에 더 힘을 쏟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긴 한데 이제 업계에서 특히 투자자분들의 의견은 좀 그런 거예요 기존에 우리나라 5대 원화거래소의 특징을 나쁜 쪽으로 따져보자면 갑자기 상장에서 펌핑이 된 가격에서 갑자기 거기 투자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급락하는 사태들이 빈번해지니까 뭐 깜깜이 상장 기습 상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런 기준이 마련돼서 공표가 된다는 거는 그런 게 좀 없어질 수 있는 것인지 기대감도 있거든요 근데 그 깜깜이 상장 관련해서 거래소들마다 조금씩 상장 심사위원회 이런 게 있거든요 뭔가 있겠죠 상장위원회가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나온 그 규정의 핵심은 그거를 내부 임직원들이 하지 말고 독립된 자들이 해라 라는 게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상장 심사위를 공적인 성격의 기관으로 빼라 공적인 기관의 성격이 뭐라고 써있냐면 모든 거래소는 독립적인 거래지원 심의의결기구를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의결기구는 거래소 임직원이 아닌 인력을 필수로 포함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래소 임직원이 내부인들이냐 내부인들끼리 하지 마라 그래서 외부에 뭐 사람들과 섞어서 의결기구에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기 보면 의결기구에는 거래소 임직원이 아닌 인력을 필수로 해야 된다고 섞을 수 있는 걸로 보여요 그렇게 되면 적어도 외부인들이 중심이 돼서 이거는 상장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독립적으로 해라 의무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깜깜이 깜깜이는 제가 실물을 하는 걸 보니까 이게 괜히 소문 퍼져나가게 되면 이게 또 어려워지니까 긴급 기습적으로 상장을 해왔던 것 같아요 괜히 퍼지게 되면 뭐 상장피를 받았니 어쩐니 협의를 하게 되면 여러가지 시끄러워지니까 이제 기습상장이라고 표현했지만 일단 갑자쓰게 상장을 한 걸로 거래 지원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내부적으로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외부에 나가게 되면 괜히 또 정보 돌아다니고 그 사람한테 로비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두려웠던 점도 있거든요 상장피위 때문에 곤욕구를 치렀던 업계 입장에서 보면 괜히 또 외부인들 해서 그 사람들 로비하고 이러는 게 싫었던 거거든요 근데 여하튼 그런 것들 내부 통제는 알아서 갖추고 여하튼 임직원이 아닌 자를 필수로 해야 된다 그래서 외부인들의 포션을 늘려라 그게 이제 여태까지 닥사라는 이제 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 여기서 약간 자기들끼리 기준을 좀 만들어서 해왔던 자율규제 측면이 있었는데 그럼 이번 내용에는 약간 강제성에 좀 가미가 됐습니까 모범은 강제성이 있으려면 가이드라인 금융위건강본의 행정지도에 되거든요 가이드라인 없이 모험 기준을 했기 때문에 이건 아직 당국이 조치하기 위한 강제성이라기보다는 자율규제 쪽 일단은 일단은 닥사 쪽에서 혹은 코인거래소협의체 코인마켓 거래소들도 있으니까 그쪽에서 아마도 이번에 이런 기준들이 원파 위주로만 한 게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긴 한데 좀 잘 돼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손해를 안 보고 최소한 돈은 못 벌어도 손해는 보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전 한편으로는 일본 스타일로 상장의 루트를 단위로 하는 것도 고민했을 것 같다 협회에서 하죠 협회에서 해갖고 추천 올려서 이제 오케이 하면 상장하고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은 고려를 안 했을까요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각 거래소가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좀 다양한 협회들이 올라가고 그중에 뭔가 성공하는 것도 있고 실패하는 것도 사례도 나오는 게 많은데 일본은 거래소들은 우리나라가 훨씬 많은데 거래하는 숫자가 적죠 훨씬 적습니다 그 통제를 사실상 당국이 뒤에서 협회를 통해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자율적으로 하는 건 참 좋긴 하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투자자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환경을 알아서 우선 잘 정해주면은 이거 이번에도 잘 못 돌아가면 진짜 법 집행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이제 상장 페이지 상장 지원 이런 것들은 원래는 기본법에 들어갈 내용인데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거든요 가이드라인으로 모범 사례로 나오고 그런 상황인데 발전이 되겠죠 심사 문턱이 높아지면 일단은 이상한 상장 트렌드는 좀 줄일 수 있긴 한데 또 문제가 하나 있어요 글로벌 트렌드는 따라가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뭐 진짜 지금 빡빡 뜨고 있는 비트코인 룬에 무슨 토큰 이런 것들이 상장이 빨리 막 와갖고 안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나마도 보안장치라고 보이기도 하는데 그 해외 가상 시장에서 일정 기간 한 2년 정도 거래가 잘 됐든 그 해외 그 나라에 그 등등 그 감독 당국에 관할 하에서 거래소를 만들고 됐든 코인들은 이거를 이제 심사 조건을 완화해서 한국에 상장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거든요 그 인정되는 나라는 아이오스코 근데 저는 이거 보장을 좀 궁금했더라고요 궁금해지는 게 뭐냐면 아부다비 같은 데 아이오스코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거기서 이제 만들어진 거래소에 된 것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검증돼서 거래가 됐다면 들어오는데 절차를 줄여주겠다 뭐 이런거죠 대폭 줄여주겠다 근데 소재지가 아닌 활동지역으로 봐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숙제는 나올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에 거래가 오래됐다고 하는데 바이낸스의 소재지는 불분명하고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이 룰을 그러니까 아이오스코 같이 증권 규제가 잘 돼 있는 곳에서 잘 감독을 받아온 토큰이냐에 대한 여부가 뭘로 판단해지는 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참 말씀 듣다 보니까 더 답답해지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의 뭐 질문은 거의 다 끝나가는데 우리나라에 사실 코인 사업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근데 그중에 바스프를 승인을 받고 바스프라는 인정을 받고 활동하는 사업체는 거의 없죠 그러면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이번 이용자 보호법은 거래 위주의 보호가 더 많긴 한데 네 앞서 초반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보호는 해주는 건 좋긴 한데 산업에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이 조이기만 한다는 얘기가 볼멘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근데 그 기본법이 생겼으면 여러 가지 등록 단위가 좀 많이 들어왔을 텐데 그런 것도 없이 외곽에서 그냥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진 상황이고 바스프 자체도 워낙 실명 계좌를 못 따서 상당히 좀 어려움에 처해서 이번 규제를 맞출 수 있는 어떤 전산 투자 이런 것들이 불분명한 업체들도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인데 이미 문을 많이 닫지 않습니까 많이 다 팔고 했는데 내일인가 아마 금융위가 가상자 사업자 거래 종료 가이드라인을 내는 모양이에요 금융위도 더 망하는 거를 더 문 닫는 거를 예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뭔가 보호를 하지만 이 코인마켓이나 기존에 원화가 아닌 업체들이 계속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규제체계를 강하게 했을 때 이 규제를 팔로워를 못하고 떨어져 있어서 보안장치를 마련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안전한 엑시트를 일단은 우리 관측에서는 원하고 있는 측면이 그래도 그것도 좀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예치금이나 코인 같은 것들 회사 문 닫는다고 해서 잘 돌려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미비책들을 하나씩 채워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보고 7월 19일 날 일단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이 되고 나면 여러 가지 자금이 나오겠습니다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만 분명한 건 말씀드린 대로 산업적인 측면이 지능적인 측면에 조금 빠져 있다 이런 게 지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말씀하셨지만 진짜 필요한 것들이 우후죽순 나올 것 같아요 뭐라고 보십니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카의 경우는 토큰의 성질도 다 법적으로 다 정비를 해놨고 자산용구 토큰이나 스테이블 코인이나 유틸리티 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다 분류가 되게끔 했고 각각의 발행자에 대한 발행 권한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정해놨고 가상예산 관련된 교환업도 있고 거래소 같은 그런 것도 있고 지적결제업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되게 디테일한데요 되게 디테일합니다 평가업은 없었던 것 같고요 당연히 커스터디는 당연히 있었고 운용업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가상예산산을 둘러싸고 있는 산업들을 규제체계 내로 끌어들여서 원활하게 돌아가게 불확실성을 없애주는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지금 이쪽을 2017년부터 계속 제 업무로서 계속 해오면서 가장 아쉬운 점이 빨리 그 기본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유공자 보호법을 통해서 불공정거래나 이런 걸로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불확실성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주고 산업으로서 좀 포용 포섭할 수 있는 규제체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이제 원 구성이 이제 새로 됐고 그동안 윤창현 의원 등등이 열심히 하셨는데 그거를 인수받아서 하실 수 있는 분도 사실상 없는 상태로 보이고 지금 이용자 보호법을 이제 제안하시고 통과시키는데 공을 세우셨던 의원 분께서는 이번 원하는 또 안 계시다 보니까 그렇죠 상당히 그 차후에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지도 좀 깍깍하게 된 상황이죠 그리고 이게 민생문제도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하다보면 또 연말까지 또 TF 만드니 저도 이제 가서는 TF1차 킥오프에 저도 갔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분위기는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 가사는 사람 관련돼서 뭔가 이제 보고서를 써라 그러니까 이게 지능 쪽 사이드에서 어떻게 쓰일 것인지 해서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우리나라도 좋았고 가다가 FTX 테라노라 터지고 하면서 이제 미국도 가라앉고 했는데 여하튼 미카는 그 와중에도 살아남아서 이제 어권법이라는 거 전 진짜 궁금해요 지금 거기 등록이 몇 개 들어와 있고 실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우리나라 보고서를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실제 몇 개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 시장이 살아있는지 법을 만들었는데 사고는 얼마나 줄었는지 이런 게 궁금하긴 한데 제가 출장 가서 좀 이렇게 인터뷰 할 수 있는 시간이나 더 이런 거 여기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 같아요 그 이슈가 질문을 했으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없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 이용자 보호 쪽 불공정거래를 제어하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산업 부흥 쪽에 포커스가 전 실제로는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도 투자자분들이 오늘 방송을 저희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투자자분들에게 큰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상장과 폐지와 관련해서도 서랑설레가 많았습니다만 현재까지로는 이걸 담당하고 있는 자율규제 기관 입장에서는 큰 변동 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인 투자자분들 시장 투자자분들 산업 관여자분들에게 이런 법이 시행될 때 어떤 태도로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 혹시 원하시는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할 것 이게 비트코인이 사실상 규제체계 안에 인정받은 자산으로 들어왔고 ETF도 생겼고 또 우리나라는 거래를 못하지만 선물은 또 할 수 있고 뭐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혁신적인 프로젝트가 나와서 이제 가산세상이 상장되긴 하는데 투자할 때 가장 제가 보기에 일반 투자자들은 이미 다 잘 아시겠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레버리지를 통해서 투자하시진 않았으면 차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혹은 뭐 이제 고퍼스라고 하죠 이걸 본인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수준을 넘어서 거래를 하시게 되면 그런 시장에 어떤 충격이 왔을 때 본인이 수익의 상당 부분을 잃는다든지 본전도 못 찾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안전한 투자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거래소들이 이제 공시를 열심히 하게 될 거고요 법에 의해서 할 때 투자하신 자산 가상자산에 공시들을 눈여겨보셔야 되고 부지런하게 이제 좀 보셔야겠죠 옛날보다는 좀 더 부지런하게 보시면서 다트 보듯이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백서도 이제 한글로 다 올리게 돼 있고 뭐 뭐라고 써 있는지 참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도 참 읽기 힘든 여러 가지 기술 용어들 로 복잡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뭐 좀 쉽게 좀 그래도 한글로 접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읽으시면서 이제 알고 투자하는 방식으로 좀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네 네 그리고 당국의 뭐 정책도 더 시간이 되신다면 당국의 정책도 열심히 모니터링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하반기에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이 또 된다면 김용태 국장과 함께 더 깊은 이야기 또 정리된 이야기 사실 많은 말씀을 오늘은 좀 법률에 대해서 해 주셨지만 조금 뒷얘기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풀어주신다면 좋을 것 같고 네 우리 국장님 원하시는 대로 비트콘 ETF도 같이 만나보기를 네 희망하겠습니다 네 미래도를 만나보는 필차 머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